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대는이라는 응원을 저희 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저작물로 기증하게 되었는데요. 올해 명예기증자로도 선정되어 감회가 남다랍니다. 조금이나마 저작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기증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너무 아쉽고요.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 다시 좋은 음악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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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